흐영청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기도 참 밝네요. 저 앞에 있는 건 다 구름이거든요. 구름 뚫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양이 이렇게 무늬도 다 보이는 건데 엄청 밝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예뻐요. 소원이라도 빌고픈 달인데 바다 위에서 사는 부분은 하늘의 변화가 걱정입니다. 이틀 뒤 가을 태풍이 예보돼 있다는 거. 저희들이, 소원일한 20분의 유리인 추구입은 기억나죠? 맞습니다. 그리고 잎이었습니다. 또한 잎이 내려온 삽목이 되는 일이 있었던 예수입니다. 내일 이제 조금 더 지켜준거예요. 새로운 저항해 Sana 필요할 거에요. 흐흠. 흐흠. 준비하기 위해 더 좋은 날은 저기요.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 주길 달에게 한 번 빌어봅니다. 다시 찾아온 프리덤 코브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웬시는 장작불부터 점검합니다. 타일러도 슬슬 일어나야죠. 눈곱도 좀 떼시고요. 타일러가 잠시 늑장을 부리는 사이. 프리덤 코브의 가족들은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몸풀기와 함께 하루를 연다는 캐서린. 엠카업을 다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카업을 시작하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집에서 꽉 다르기 때문에 아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으하핫 kaikki 아하핫 그냥 가로라 자건 вот 이렇게 GOOD 아하핫 이렇게 그렇습니다 회방을 놓는 건지 돕는 건지 모를 요 꼬맹이들 보다 못한 외인이 나섰는데요 사실 진짜 걱정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태풍이 그것이죠 현재 집과 각각의 공간들은 굵은 밧줄로 육지와 이어져 있는데요 이미 4차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더 걱정이랍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이 지역에 대풍 같은 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막 이거 다 안 날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뭔가 되게 가볍게 그냥 쭉 빠이빠이 할 것 같은데 항상 많이 고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고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다행히 그동안 쌓은 경험으로 얻은 대비책이 있다는데요 태풍이 예보되면 거미줄처럼 잘 짜여진 밧줄에 일일이 추를 달아 안정성을 더하는 거죠 이 날은 360도 더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뛰ист으로 지속할 때 사이의 차가가 없다고 하세요 심한 겨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부서진 집을 고치고 연구하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랍니다. 이번엔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죠? 폭풍이 오기 전에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는데요. 타일러, 대체 이 괴성은 뭔가요? 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활들이 있어요. 곰이 원래 이렇게 타인성이 있을 때는 소리를 내야지 동물들이 안 놀라워하고 화를 안 내는 거죠. 안 그러면 큰일 날. 불청객에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미리 인사하는 방법이죠. 오른 지 얼마 안 돼 어디선가 흐르는 물. 사다리 위쪽으로 보이는 파란 통이 부부가 만들어 놓은 물 저장고라는데요. 폭풍에도 끄떡없이 버틸 만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네요. 삶 위에 있는 물이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는 처음 봐요. 연결해가지고 튜브로 해서 쭉 집까지 다 내려가거든요. 낙차를 이용해 웨인이 직접 고안하고 설치한 장치랍니다. 정상 부근으로 가면 캐서린이 평소 즐겨 찾는 비밀 장소가 있다는데요. 타일러 산골에서 자랐다더니 날다람쥐가 따로 없네요. 어느새 도착한 정상. 오가는 사람이라고는 부부가 전부다 보니 등산로 하나 없는 험한 암벽이 이어져 있는데요. 타일러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잘 듯합니다. 차에 안하고، 그렇죠, 아이사 Everyone better. 인터뷰가 즐겨ed고 bum 일부다 보니 단무지 수 WWE actually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죠. 72도 twe biblical한 것 같아요. 낙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녀의 비밀 장소. 프리덤 코브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